이제 17번 가보시면 17번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과서 6단원 제일 마지막 주제에서 배우게 되는데 해외 원조를 할 때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공리주의 기억나세요? 최대다도 최대 행복 전 세계에 어느 공간에 있건 간에 그 사람 절대 빈골에 처하는 사람 도우면 일루전체 행복 증진될 수 있다 그 사람 피터 싱어입니다 2학년이니까 피터 싱어를 생윤하려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피터 싱어가 썼던 책 중에 더 나은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책 구매한다 해서 엄마 아빠가 혼내는 건 아니잖아 읽어보시면 피터 싱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 고2 정도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서재에 서재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집에 나중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럼 이런 책들은 의미가 있어요 싱어에 더 나은 세상이던 책 싱어의 모든 주제를 83가지로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럼 싱어가 주장한 대표적인 원칙이 뭐냐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에요 너 이익 관심 있잖아 그럼 절대 빈곤에 있는 그 사람 절대 빈곤사는 하루에 2달러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7억 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이익도 좀 생각해 줘라 양쪽으로 기울어지는 저울처럼 이익을 공평하게 측정한다 제대로 된 저울은 자신이 재고 있는 이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절대 빈곤의 상황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즉 너에게 큰 희생이 없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이게 싱어가 하는 말이에요 원조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도 할 수도 있고 국가도 할 수 있고 비정부기구도 할 수 있고 기부단체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싱어는 보다 개인 너희들 좀 관심을 좀 가져라 국가가 한다 해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원조의 대상은 인종과 국적 기준 하지 말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우면 인류 전체에 무엇이 증진될 수 있다?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누구나 예외 없이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를 시켜야 된다? 여기 3번 고르신 분들 있어요 17번에 3번 오답률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구나 예외 없이 원조를 실천하라고? 내가 절대 빈곤이면 어떡해 내가 막 도울 여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도 써줬잖아 너에게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 하라는 거지 지금 그냥 원조를 헛되게 할 정책을 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원조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원조를 헛되게 할 정책 해외 원조 해줬더니 거기는 정부의 부정부패한 관료들이 막 다 착복했어 자기들 돈을 다 먹었어 그럼 국가에 대해서 원조하면 안 되죠 낯선 사람과 내 가족의 복지를 동등하게 고려해 원조해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지금 17번에 지금 여러분들 5번 선지 같은 경우가 내 가족과 낯선 사람과의 비교를 했을 때 그걸 동등하게 고려해서 원조한다는 말이 어? 뭐야? 내 가족의 복지와 낯선 사람의 복지를 똑같이 맞추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의 뜻이 이거예요 지금 너의 이익과 낯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도 지금 밥 잘 먹고 있거든 근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매체를 보고 있는데 막 굶어 죽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 그럼 저 아이들의 복지도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풍족한 식사를 먹고 있으니까 저들도 풍족한 식사를 먹어야지가 아니라 난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먹고 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하네 그들의 복지를 생각해 주라는 거지 이게 싱어의 핵심 원칙 싱어는 이거 기억하세요 그게 이익평등 대우 원칙이 아니라 고려 원칙입니다 나 이익에 관심이 있듯이 그들의 이익도 생각해 주고 원조해라 크나큰 희생이 없는 한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던 거예요 3번은 지금 생각하니까 어이없죠 누구나 애의 없이? 아니 회원조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내가 절대 빈곤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됐던 겁니다 3번으로 빠지신 분들 지금 보니까 답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3번 체크했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15문제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 그 틀린 문화들을 쭉 봤더니 2학년 분들께서 지금 집에 엄청 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제시문 추론 문제 이런 것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 이주민 증가로 인한 갈등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 사회통합 사회통합이 뭐냐면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해서 사회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교과서 5단원 가서 배우게 되거든요 동의한다 이를 위해 우월한 주류문화, 비주류인 이주민 문화의 다른 이질성 해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니다 이주민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들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즉 A라는 국가에 B라는 문화가 들어오면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는 게 갑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을은 A라는 국가의 주류문화에 B라는 비주류문화가 들어오면 이거 녹여가지고 A문화로 동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5단원 가면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뜨거운 용광로 온도가 1500도가 넘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라 이런 것들을 동화주의라고 배우게 될 거고 아니다 대등하게 공존하자 샐러드에다가 샐러드 소스, 야채, 고기 넣으면 각각 맛이 다 살아남듯이 이런 걸 샐러드 볼 모델, 대등하게 공존하다 그거예요 그럼 핵심 쟁점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와 사회통합이 이바지할 수 있는가 토론 문제 나오면 2학년 때 팁 1번 정답 안 돼요 1번 정답이 된 케이스가 한 번이 없어요 왜? 1번은 무조건 동의화 여기 공통점 나오거든 이주민 증가로 인해 갈등 극복하기 위해 유대 형성에서 사회통합해야 된다 동의한다 했잖아요, 공통점이죠 그럼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적 전체성은 평등하게 공존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평등하게 공존하자는 게 누구예요? 갑의 입장은 지금 평등하게 공존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을은 그렇지 않고 그거를 동화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지 평등하게 공존하자 갑이 예스, 을은 아니오니까 주류문화가 비주류문화에 편입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을이 하는 이야기는 비주류문화가 주류문화에 통합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 주류문화를 주축으로 이주민의 고유성을 보장해야 되는가? 주류문화 주축으로 이주민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건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주류문화를 국수의 육수와 면으로 놓고 이주민의 고유성을 고명처럼 올려놓는 이건 국수대접 모델이라 해요 교과서 5단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5번,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통합 저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아니, 이주민의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하면 사회통합 할 수 있다고 첫 번째 문장이 말을 한 거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